서울시가 2022년 상반기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합니다.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전국 대학에 다니는 재학생이거나 졸업한 지 5년 이내인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입니다. 다자녀 가구와 대출 당시 소득 8분이 이하자가 이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출 이자 지원 여부와 금액은 오는 12월 중순쯤 확정해 대출 계좌 상환 처리 형태로 지원됩니다. 이자 지원은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접수 기간은 9월 15일 오후 6시까지며 궁금한 사항은 120 서울시 다산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. 신청 접수 기간은 9월 15일 오후 6시까지